네, 세 번째 시간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24페이지 펴세요. 자, 124페이지 3번 제목이 무슨 대리입니까? 표현대리입니다. 자, 아까 효력이 아까 1, 2, 3, 4번 있었으면 몇 번 있었으면요? 이렇게 있었으면 1번 있었고 2번 있었고 여기 3번 있었고 4번 있었으면 일단, 아까 묵건대리는 아까 어디 소속입니까? 1번 소속이죠. 그런데 묵건대리 아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본인이 뭘 가지고 키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로 뭐고 협의의 묵건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 묵건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키를 갖고 책임져라, 책임져라는 것이 무슨 대리. 표현대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표현대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종류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 종류가 125조 관련된 거. 자,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네, 125. 네, 125 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자, 제목이 125조. 제목이 12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대리권 제목이 수여 표시에 의한 무슨 대리. 표현대리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세요. 자, 갑이 을한테 자기 토지 매각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계약하려면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임장을 줍니다. 갑이 뭐 한다고요?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럼 위임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대리권을 줬다. 누구한테 수여한다라는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자, 대리권 수여가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각 대리권 주고요.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을한테 전해가지고요. 야, 미안하지만 이 토지 매각 대리권을 다른 사람 줄 테니까 넌 이번에 좀 빠져라. 그럼 대리권을 뭐 했다가? 줬다가 대리권 수여를 뭐 한 거예요? 철회. 뺐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우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대리권이 뭐예요? 없어요, 대리권이. 대리권 없다예요, 없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짱이요? 위임장을, 갑이 위임장을 모여서 회수해가지고 빡빡빡빡 찢어버려야 되는데.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전히 위임장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을이 자, 토지를 병한테 판 거예요. 팔 때 을은 뭐라고 또 얘기해야 돼요? 꼭 나와야 돼요, 이거는. 갑의 대리인 을로서 판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병은 을을 대리권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위임장을 갖다가 을이 갖고 있다가 이걸 병한테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임장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리권 수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뭘까요? 위임장 제시는 대리권 수여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병한테 표시한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물론 갑은 대리권 줬다 뺐었다 하지만 그건 본인과 대리인 자기들 문제지. 병 입장에서는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고 의리 위임장을 갖고 제시하도록 내버려둔 누구한테? 갑한테 잘못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무슨 말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 그죠? 대리권 의뢰에게 뭐였다? 수여했다. 라는 것을 누구한테 표시한 거예요? 병에게 표시했잖아요. 위임장 회수하자는 갑은데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는 이 몇 조 들고서. 125조 제목 들고서. 무슨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라고 병이 뭐할 수 있는 거예요? 125조 무슨 대리. 자, 표현대리를 뭐할 수 있다? 표현대리를 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조장 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표현대리는 이렇게나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원하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뭐 던지면 돼요? 철에. 철에 던져도 관계가 없어요, 철에. 아셨습니까? 뭐라 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병이 뭐예요? 나 안 할 거요. 라고 뭐요? 철에권 던져서 2번 해서 끝내도 좋고. 아니면. 한번 뭐 해봐서. 이거 던지기 전에 한번 뭐 던져서. 최고권 던져서. 본인이 뭐가 나오면. 던져서 본인이 뭐 해주면. 본인이 추인해서 몇 번 되면. 4번 되면. 여기서 상황 끝.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뭐 하거나.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침묵이 나타나면. 2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때 이거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될 때는.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꼭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 철에 던지고. 하고 싶을 때. 한번 찔러서. 본인이 추인해주면 상황 끝. 추인을 거절하거나 침묵이 나타날 때. 그때 주인이 늦지 않죠. 그러면 이게 똑같잖아요. 최상철. 125조 표현될이죠. 그렇죠? 이게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될이. 자. 그럼 125조.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 갑은. 자. 거기다 병하고 제가 붙여볼게요. 제 3자 병에 대해서 타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함을 표시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 을과 제 3자 병 간의 법률에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 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는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럼 또 싸우겠죠. 누구하고 누구. 갑은 책임 만지려면 뭐라고 그래요. 책임 만지려면. 병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얘 대리권 없다는 것을 네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이냐. 난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었다. 왜 그래.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이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어야지 공격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어떻게 흐르는 제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대리권 무슨 대리. 수요 표시 표현대리입니다. 이것이 몇 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127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입니다. 무슨 대리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런데 이게 대리 권한이거든요. 그 다음 날 전화합니다. 이번 이 토지 가지고 가서 뭐하라. 담보 대출 받아라. 토지 가지고 뭐 받아라. 담보 받아와라. 담보 대출 받아와라. 라고 뭘 준 거예요. 아니.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일단 뭘 주고. 백지 위임장 주고. 기다려 대기하라. 백지 위임장 주고. 우리한테 뭐해 대기하라 놓고. 그 다음 날 전화해서 가서 뭐 받아와라. 담보 대출 받아와라. 자 시세가액이 10억이니까 한 5억 정도만 대출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의리. 의리. 갑에 대해서 갑자기 불만이 있어요. 뭐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요. 먹고 튀고 싶어. 먹고 튀고 싶어. 그러니까 백지 위임장에다가 의리 병하고. 자 계약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갑의 대리인 의로서. 이 저 토지를 뭐하겠다. 매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였다고요. 그리고 백지 위임장에 이제 의리 뭐라고 기재하겠습니까. 네. 계약할 때 의리 여기다 뭐 기재해요. 매매라고 뭐해서. 지가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무슨 대리권이 있구나. 매매계약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믿었던 누구를 봐야 돼요. 병. 그러니까 뭐요. 기본 대리 권한은 뭔데. 권한은. 권한은 뭐죠. 권한은 임대. 담보죠. 담보인데 넘었어. 넘은 게 뭐죠. 매매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대령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누구를 봐야 돼요. 병. 그럼 이 사람은 몇 조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다. 126조. 무슨 대리. 표현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턱에다 놓고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최상철 쭉 내리면서. 최상철 표현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까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최상철에서 철회권 던지면. 하기 싫으면. 철회권 던져서 빨리 몇 번 만들어서 끝내고. 끝내고. 아니면 한 번 뭐 던져서. 최고 던져서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최고 던져서 만약에 본인이 뭐만 해준다면야. 추인해준다면야. 몇 번 해서. 상황 끝이고. 얘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추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침묵이 나타나면. 그죠. 2번 된다 할지라도. 웃기지 말아라. 뭐 책임져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완전히 누구한테 강력한 거예요. 경호한테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거 차이점은 뭐예요. 대리권 자체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한 매매. 계약. 대리권 자체가 있다 없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여기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담보 대출이라는 대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의미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제목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기본 대리권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126조가 있고요. 그럼 거기서 보시면 요건에서 기본 대리권 존재 있죠. 127페이지. 기본 대리권 존재 있죠. 거기 하나 둘 셋 번 네번째 거 체킹해 보세요. 네번째 게 뭐죠.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즉 일상 대리권을 기본 기초로 해서 문제된 행위에 관한 뭐가 있다고 본다면 특별 숙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적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26조 표현대리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자 이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정 대리라고 해요. 법정 대리. 무슨 대리요. 부부가 되면 서로 서로 타방에 대해서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 대리권을 만약에 모여서 초과해서 대리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럴 만한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방 배우자가 책임을 줘야 됩니다. 뭐 해준다고요. 책임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배우자고요. 갑이 배우자고 서로 을이 서로 배우자예요. 부부의 부부. 그래서 남편은 직장을 만약에 다니고 여기는 뭐예요. 예? 뭐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 뭐야. 예? 가정만 지켜요. 자 그러면 서로 서로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을이 이 배우자가 어디서 혹시 혹시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응? 돈을 이렇게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돈을. 돈을. 그런데 이 을에 만약에 일상 가사 대리권 있잖아요. 네? 자 이것을 만약에 이 소비 대차를 했다. 네? 이것이 만약에 뭐예요. 네? 특별한 만약에 사정이 있다 한다면. 네? 이 소비 대차를 놓고서 돈 빌려 썼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돈 다 까먹었어. 돈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다가 혼란한 까먹었어. 쪽박 났어. 쪽박 나니까 더 이상 집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튀어요 안 튀어. 이 튄다고요. 네? 애라도 얻고 가면 괜찮은데 애도 안 데리고 혼자 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혼자 튄다고요. 그러면 여기 병이 병 있잖아요. 병이 와서 이제 가반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몇 조다. 병이 가반트에 이거 126조 뭐다.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넘어서 소비대체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갑이 역정 냅니다. 아니 일상가사 대리권 범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갑은 뭐가 아니다. 몇 조 표현대리가 아니다. 아니 표현대리가 아니다 할 것이고 이쪽은. 표현대리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이 결정은 누가 해줘요. 둘이 멱살 잡고 이단에다가 주는 게 아니죠. 어디 갔어요. 천상.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살 필요가 없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은. 그런데 병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표현대리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싸울까? 안 하죠. 이때는 병이 갑자기 어디를 쳐들어가요.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갑에 직장에 쳐들어가. 뭐더러 온다고요? 막 난리를 쳐. 그럼 갑은 쪽팔려 안 쪽팔려 이거. 와가지고 마누라가 말이야 뭐 어쩌저쩌 뭐 돈. 창피하니까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그만하시고. 아니 갑이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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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그 병이 휘씸의 미소를 갖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책임진다는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와서 이 사람이 표현대주장 안 했어요. 표현대주장 안 했어요. 근데 알아서 갑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추인단 얘기. 추인단 말이에요. 추인. 그 사실 이 사람을 알까 모를까? 잘 아니라고 그랬지요. 근데 자기 모은 거야 지금. 지금 나는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병아 갑이 의라고. 그래도 그냥 그래도 밉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 내가 갚겠다 책임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칼이 목에 들어와도 뭐야 나는 책임 뭐예요. 못 진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뭐 하면 데리고 살고 싶으면 뭐 하는 거고 책임자는 되는 거고 추인하면 되는 거고 안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안 진다고 버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병직에서 이제 뭐 제기할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싸울 수 있잖아. 가보니까 표현대리가 아니래. 그럼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막 들이다치니까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내가 뭐 하겠다고. 이게 말해버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표현대리 관계없이 본인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몰랐는데. 아니야. 제가 일상가사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 넘어서 했을 때. 일단 표현대리 정하자는 본인이 뭐 한다 그러면. 취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있죠. 시험에 내면 주로 126조에서 많이 내요. 125조는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주로 126조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126조 한번 읽어볼게요. 127페이지입니다. 대리인 을이. 대리인 을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죠. 권한 외의 법률 행위. 이래서 권한이 임대인데 법률 행위를 매매를 했다든지. 자 한 경우에 제 3자가 그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인정해서 타방 배우자가 책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후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기세요. 다른 거 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129조, 129페이지의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갑이. 갑이 예를 들어서 회사. 자, 을이 고용계약에 의해서. 무슨 계약에 의해서요? 자, 을한테 대리권이 주어진 겁니다. 영업사원을 생각합시다. 무슨 사원이요? 자, 을이 상대방 병 소비자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돈을 갖다가 뭐한다. 네? 돈을 뭐하고 하죠? 건흥을 뭐라고 그러지? 수금. 네? 대금을, 금을 갖다가 뭐야? 수금에 갑니다. 그럼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대리로서 회사의 대리는 을로서 수금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하면 돼요? 영수증은 갖고자 기껏 계셔야 되죠? 무슨 증이요? 영수증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돈을 갖다가 한 십 몇 만원을 갖다가 수금해서 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뒤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미수금이 있으니 미수금을 뭐하라? 납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네? 이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용계약이 뭐가 됐고? 해지가 됐어요. 해지. 해가 뭐죠? 해소. 지가 뭐죠? 지. 멈출지. 해보세요. 해소. 멈출지. 해소. 멈출지.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날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날라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니까. 고용계약이 여태까지 있다 멈추는 거예요. 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한 거고 그때부터 날라가는 거예요. 고용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대리권도 가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갑의 대리권은 해지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은. 대리권은 소멸된 거예요. 소멸. 아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수금해 갔잖아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있다고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면 이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어야 돼요. 져야 되겠죠. 그럼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금 납부해 주세요. 그럼 병이 돈 줬는데 왜 또 전화가 아주 귀찮게 하느냐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럼 병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전화해야 돼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알든 모르든 관계없잖아요. 영수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대리권이 뭐였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 무슨 대리다? 네, 표현대리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몇 조? 129조. 그러면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치면서 뭐라고요? 최, 상, 철 표현대리 하면서 표현대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다? 기억이 안 나. 그럼 책을 찾아가 보면 되는 거지. 네? 첫 번째 제목이 뭐다? 대리권 수요 표현대리가 있고 두 번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있고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있다. 그럼 아까 그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주장 머스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세 개 있으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 철회. 또 한 번 찔러볼 수 있죠. 최고에서 본인이 뭐 해주면? 취인해주면 오케이. 그런데 취인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침묵을 나타나면 그때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0페이지 가보세요. 130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5번 있습니다. 몇 번 있다? 5번.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 1.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 갑은 묵권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본인은 묵권대리야 해서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뿐만 아니라 권리도 뭐한다? 취득한다. 자, 우측 갑니다. 2번 체킹하세요. 2번,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고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요. 본인 갑은 표현대리를 모았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주장이 없는 한 당연히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 보세요. 표현대리의 것은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 나타나는 거지. 주장하기 전까지는 무슨 대리예요? 협의의 묵권대리예요. 주장하기는 협의의 묵권대리니까 철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최고도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혜상철 표현대리. 본인은 표현대리를 모할 수 없다는 거요?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3번도 체킹하세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표현대리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모하지 않는 한 주장하지 않는 동안에는 협의의 묵권대서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모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현대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모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추인협의 확답을 모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이 모하기 전 모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최혜상철 쭉 표현대리.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턱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은 표현대리에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 주장하기 전에? 표현대리에 주장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상대방이 뭐 주장하기 전에? 표현대리에 앞서서 본인은 먼저 모해버릴 수 있어 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지. 표현대리에 어느 때 주장한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났을 때 그때 주장해도 늦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 3 몇 번? 131페이지 2번하고 몇 번? 3번. 3번 이야기를 잘 기억할까? 자, 넘기시면. 아, 예쁘게. 무슨 노트가 나와요? 강의 노트가 나오네. 우리 아까 한 거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본인, 갑, 대리인, 을, 그죠? 그래서 상대방 병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거기 대리의의가 있죠? A.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도 있죠? 그 본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갑의 대리인 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현명. 현명 있죠? 그럼 현명 효과가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가죠. 그죠? 자, 밑에 114조 체킹하세요. 무슨 행위 흐려? 대리인 을이 그 권한 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을 표시했습니까? 본인 위한 것임을 표시했죠. 그 위에다가 본인 위한 것이 뭐죠? 본인 이름 표시. 본인 이름이 뭐죠? 이름 명자죠. 표시가 뭐다? 나타날 현.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럼 갑의 대리인 을 그게 바로 현명한 겁니다. 갑, 갑. 본인 이름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직접 누구한테 흐르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날 했잖아요.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 그게 현명이야. 갑의 대리인 을 그 갑 이름 적거나 얘기하는 거죠. 그게 조문에 본인이 위한 것 표시죠. 본인 이름 표시했죠.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직접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의 산명관계에서 그게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34페이지 가면 무슨 대리가 있죠? 네, 협의에 무슨 대리가 있어요? 무권들이 있죠. 자, A가 제목이 상대방이죠. 네, 상대방 상자 동그라미. 자, 왼쪽은 최고 있네요. 최. 오른쪽은 뭐가 있고요? 철. 이게 바로 뭐죠? 그게? 최상철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CD 있죠. 자, 125조 제목에 표현대리 색깔 칠하시고요. 126조에 표현대리도 색깔 칠하시고 129조 표현대리 색깔 칠하십시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이거. 아니, 최상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현대리 세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표시를 켜놓은 거예요. 제가 상대방 최고하고 철을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럼 최상철이 협의 무권대리 얘기고 쭉 내려가는 표현대리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뭐가 이제 뭐가 완성됐어요? 네? 무권대리가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 지금까지 지금 제가 표현대리 종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무슨 대리가 나오면 무권대리가 나오면 무권대리랄까? 누구 기억하면 딱 좋다. 망나니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죠? 무권대리 하라는 누구? 상대방 이름은 이름 누구다? 최상철 뭐다? 쭉 내려가서 뭐다? 아니 대표 그래서 일본은 망나니 아들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누구다? 최상철 쭉 내려가서 뭐다? 대표 대표가 뭐죠? 표현대리 그래서 이 흐름 따라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몇 번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말하지 않은 게 뭘까? 이제 하나 남았네 뭐 남았을까? 몇 번이 남았을까요? 3번 남았잖아요 그럼 3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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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보세요 1번이 불확정 무효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 있듯이 몇 번도? 불확정 무효도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3번을 하려면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복습 자 우리 성립 요건에 당사자 성립이 있었죠 네? 당사자 성립과 그러면 성립이 효력 들어가면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또 연습 안 했구나 집에 가서 의사 능력이란 말이 있고 그게 뭐예요? 행위 능력이란 말이 있지요 그쵸?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행위 능력 없으면 1, 2, 3, 4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 네? 법률이 뭐죠? 하나 둘 셋 법률 행위 능력 만 19세 미성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네? 1번이란 1번은 벌써 끝났고 1번 아니죠 4번 아니겠지 둘 중 하나죠 3번 뭐다? 불확정 유효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캔입니다 아시습니까?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찍어보세요 눈치를 잡는 거야지 4번은 아닐 것이다 1번도 아닐 것이다 그럼 2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얘가 벌써 뭘 잡고 있으니 찍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겠다 이게 훌륭한 겐토 찍기 실력이야 그게 찍어서 가만히는 것도 실력이야 자 이게 당사자 자 이게 당사자이겠고요 2번째 목적 들어가면 목적의 존재는 뭐예요? 성립에 관한 얘기죠 뭐에 관한 거? 성립 그러면 효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효력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째 가능해야 되고요 3번째 적법해야 되고요 타당성 있어야 되겠죠 이걸 빨리하면 확가적다 그러면 확정할 수가 없다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2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져 확정할 수가 없어요 골라야 돼요 1, 2, 3, 4 중에서 자 일단 몇 번은 아닐 것이고 4번이나 1번 아니겠죠 1번은 무권 대리니까 지금 자 몇 번일까요? 고르세요 3번 아니고 몇 번이다? 2번 확정 무효 다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원시적불능 원시적불능은 1번, 2번, 3번, 4번 어디일까요? 당연히 뭐다? 2번 단 이거는 무슨 불능 얘기예요? 원시적불능 얘기고요 자 가끔 이제 후에 불능한 경우도 있죠 후발적불능은 4번 갑니다 물어본다 유효 다음 적법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얘기합니다 무슨 법규요? 그럼 강행법규에 자 위반한 경우 있습니다 효력규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규정이요? 자 1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무슨 무효? 확정 무효 효력규정에 헷갈리는 게 바로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은 처벌은 받아도 계약은 유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선풍기 무효죠 4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그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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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의 차이점은 같은 2번이지만 요거는 선풍기 무효 원인급에는 못 돌려받아요 나머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 관련돼서는 3번은 없네요 목적 3번은 없잖아요 다 2번 얘기네 전부다 다음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무슨 표시요? 네 의사표시 존재는 모여가는 것 성립 성립이 어디로 가려면 효력요건 가려면 그죠? 의사표시는 뭐 있었습니까? 다리 하나 들고 단독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그럼 순서적으로 무슨 표시가 있고요 단독 허위표시 자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그니까 뭐요? 통정 허위표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차고가 있고 사기 강박이 있다 단독 허위표시는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있기 때문에 원칙 유효로 봅니다 몇 번? 4번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 있다면 무효 허위표시 짜고 한 경우는 상대방이 표의자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몇 번? 2번 차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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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사기 강박도 뭐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관련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취소는 딱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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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요 차고 여기가 취소 3번이고 여기가 취소 3번이고 사기도 몇 번이고 3번이고 2번 여기는 없고 행위능력 없는 거 여기 취소 있잖아요 이게 미피피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 차고 사기 미피피 이 세 가지 무슨 사유? 취소 사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유예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 확정 유예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 미피피도 있고 미피피도 있고 그 다음에 차고도 있고 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네? 2번 갈 수도 있고 몇 번?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뭐하고 뭐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은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또 전국의 수험생들이 전부 다 여기서 해명하고 있었보다 1월 2월이 끝나고 3월이 잘 가면 내가 뭔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내가 나날이 뭔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나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헷갈리기만 해 왜? 내용이 막 들어오는데 정리가 안 돼 뭐가 없어서? 제목이 없어서 그래서 제목 싸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에는 뭐다 차고, 사기, 미피피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4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공부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주로 타켓을 삼냐면 이거 가지고 타켓을 삼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가지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 안 하고요 미성년자만 가지고 네? 여러분들 무자식이 상팔자 아세요? 무자식이 뭐예요? 나오잖아요 망나니 아들 망나니 아들 묶은 대리 몇 번이고요? 사고치잖아요 또 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는 뭐 없이 덩이 없이 가서 또 사고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몇 번 갈 수도 있다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치고 완전히 뭐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왜? 이게 자꾸 사고도 마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묶은 대리 망나니 아들이 묶은 대리 몇 번 가서 놀고요? 1번 가서는 뭐 한다? 탁탁탁탁탁탁 치면서 뭐예요? 최상철 대표 3번은 뭐야? 3번은 차고 사기 미피피가 몇 번? 3번 3번 날라다니는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3번 갈 수도 있죠 그렇게 흐름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그럼 제목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재미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그 제목의 거기이지 가서 알아서 딱 걸어 그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고가 되는 거예요 제목이 결정돼 있으면 알파고가 될 것이고 제목이 없으면 계속 내용은 들어가는데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서 취소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